네 아니 왜 트전을 안 봤네? 진짜 여자가 생겼나? 아이고,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? 남들이 보면 질타는 줄 알겠네 아니야 왜 또 괜히 주책 떨다가 우리 결혼을 앞두고 망신사하는 거 아니야? 오늘 즐거웠어요 오빠 오빠는 언제 봐도 멋지다 다음에 또 봐요 오빠 그럼 꼭이요 꼭? 어휴 아니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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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웬일이야? 누구예요? 누..누구가..누..누구야? 당신 태워다 주고 간 여자 누구냐고 아 상관 마 저런 계약서에 나와 있다며 서로의 이성교제에 관해서는 노터치라고 나도 당신이 그 사장과 차를 마시든 차를 얻어 타든 차를 받든 노터치 할 거니까 당신도 내 사생활에 관심 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사람 사는 세상인데 저 얘가 미쳤나? 아 참.. 근데 좀 젊고 이쁘네? 되게 기분 나쁘게..